수요일에 만날 수 있는 이현석 전문위원회 특별한 코너 LOV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흔들려도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섹터를 합친 말인데요. 오늘도 간단하게 LOV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LOV 계속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가장 글로벌 시장이 주춤하는 가운데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섹터죠. 일단 L 같은 경우에는 LNG의 L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LNG 같은 경우는 미국 셰이로엘 관련된 이슈 그리고 중동의 석유화학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와서 그렇게 투자한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LNG 충분히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LOV의 두 번째 O 같은 경우에는 5G의 O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5G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릴 건데요. 최근에 계속 이 5G 말씀드리고 있죠. 저번 주 저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만큼 지금 구간에서 정말 저렴하게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V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EV 전기차의 V.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빅토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그런 의미도 좀 부여를 하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제 전기차 섹터도 나름 이제 하락이 계속 됐지만 항상 이 주식이라는 것은 오르면 또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저점 매수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E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로 보여주고 있는 올레드 섹터의 L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러브 섹터와 러브를 하시면 굉장히 주식 투자 수익률 자체도 러블리 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이현석 전문의원의 러브 섹터라면 주식과 얼마든지 사랑에 빠질 수 있다라는 점 강조해 주셨는데요.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2주 연속 우리가 5G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할까요? 네 오늘도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G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사실 5G에 대한 고점 논란 굉장히 많았고 3분기 실적 발표가 되고 나서 좀 그런 경향이 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제 배트맨 오픈 채팅방에서 제가 5G 관련돼서 여러 자료도 보여드리고 말씀도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5G가 굉장히 좀 긍정적인 그런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딱 정확하게 나온 이슈는 아닌데 이전부터 조금 나왔는데 이제 증권사 보고서가 오늘 날짜로 해서 좀 관련 5G 인빌딩 중계기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소식이 나옴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는 또 한 번 5G에 주목을 해볼 수가 있겠다. 특히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커버리지가 시작되는 이 중계기 쪽은 특히 더 주목을 해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뭐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우리가 투자 시점을 잡을 때 이게 왜 지금 꼭 돼야 돼. 그 캐스티즈마크에 우리가 답을 할 수 있는 가장 주요 포인트는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법 그리고 돈.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여러 대외 변수가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돼서 투자가 되겠구나. 이 시점에서 기업의 실적이 증가를 하고 설비 투자도 늘어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5G 관련돼서 세액공제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업하시는 분은 세액공제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금적인 부분 그러니까 비용적인 부분을 조금 정부에서 감세를 해줄게 그런 의미죠. 세액공제가 기존에는 한 3%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3%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게 내년 말까지밖에 유효기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됐냐. 지금 일단 법안 자체는 발의가 됐고요. 이제 국회의회에서 이게 통과가 되게 되면 기존 3%에서 최대 5% 그러니까 2% 더 세액공제가 되고요. 그리고 원래는 많은 분들이 이거 모르셨을 것 같아요. 원래 이 공사비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사비까지도 지원을 해줍니다. 특히 이제 LTE에서 여러분들 5G 그러니까 4G에서 5G로 넘어가면서 이 공사비에 대한 비중이 더 커지거든요. 그런데 공사비를 그동안은 세액공제를 안 해줬어요. 우리나라의 세수도 지금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내수 부양해야 되고 지금 건설 경기도 부양하려고 하고 있고 내수 부양 쪽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이 공사비도 세액공제가 될 걸로 지금 그렇게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의아하셨을 부분인데 이 부분이 또 키포인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저 역시도 좀 잘못 생각했던 게 수도권 지역만 세액공제를 해주겠지 했는데 그래서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먼저 깔고 많이 그 커버리지 기지고 커버리지 한 거를 저도 계속 모니터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도 좀 이거는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인데 수도권 지역만 세액공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비수도권 그러니까 조금 어떤 도시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세액공제를 정부에서 해줬고 그리고 도시 수도권 지역 내부에서는 가장 많은 사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거의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통사 설비투자 담장 잘하면 여기에서 설비투자 적극적으로 할까요? 당연히 뭔가 어떤 소스들이 기다렸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3분기랑 4분기 실적이 다소 좀 저조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리고 3분기 실적을 좀 저조했던 컨셉 대비 굉장히 하향했던 그 이유가 저는 여기에 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핵심적인 이유로 좀 꼽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슈가 가장 중요한데 원래는 이 기지구 관련돼서 그러니까 지금 거의 기지구만 계속 깔다 보니까 기지구 관련해서는 세액공제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이 법안이 본격적으로 발의가 되면 어떻게 되냐 기지구 플러스 인빌딩 중개기까지 이제 공사비 그 다음에 수도권 지역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통사가 올해 사실 연말까지 천여 곳에 인빌딩 중개기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KT 커버리지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 150여 곳 정도밖에 인빌딩 중개기 커버리지가 안 됐어요. 그러면 격차가 무려 지금 850곳에 연말까지 다해야 하는데 지금 연말 한 달 남았잖아요. 어떻게요?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이제 이통 3사의 온원진들 그리고 경영진들은 알았던 거죠. 결국 한 해만 더 기다리면은 이러한 혜택이 돌아올 텐데 왜 급하게 하냐. 그래서 물론 이제 5G 3, 4분기 실적이 제 예상치 그리고 시장의 예상치랑은 조금 어긋난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인빌딩 중개기 비롯해서 기지구 5G 설비 투자는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뭐 KT, SKT, LG유플러스 이통 3사의 영업이익이 계속 주구정창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그 영업이익이 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설비 투자에서 장비 사오는 데 쓰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내년에 5G는 다시 한 번 또 크게 갈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인빌딩 중개기 중개기 쪽은 우리가 더 특히 주목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5G 투자 끝난 게 아니라 정책적 지원이 확대가 되면서 2020년 내년에는 더욱 활발해질 수밖에 없다.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이통 3사 설비 투자를 하는 그런 집행자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5G 올해 정말 많이 올리긴 했지만 아직까지 이슈가 계속 이어지는 걸 봐서는 내년에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섹터다라고 인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부 정책까지 받쳐준다면 내년에도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특별히 중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도 바로 접근 가능한 5G 종목 중에서 중개기 관련주를 또 갖고 오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표정을 보시니까요. 종목명은 일단 초팅방에서 알려드리니까 이 자리에서 힌트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제가 이제 방송에서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그런 여러 종목들, 다양한 좋은 종목들을 소개를 많이 해드리니까요. 꼭 시간 되시면 들어오시면 좋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는 5G 인빌딩 중개기 업체인데요. 사실 전문적으로 이전부터 5G 인빌딩 중개기를 한 기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기업의 경쟁력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조금 경쟁력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미 1차 인빌딩 중개에 관련된 공급 계약을 SKT와 체결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2차 계약도 지금 이제 막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가 이 기업 지금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힌트 같은 경우에는 또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5G만 되게 풍성한 먹거리가 있는데 이제 뭐 본격적으로 5G 중국 쪽도 상용화가 됐고 일본도 내년이면 상용화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또 투자 포인트로 잡아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힌트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관련 힌트입니다. 그래서 항상 세 번째 힌트 넌센스 재밌게 좀 해드리는데요. 이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 알찬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